안녕하세요 정말 아우 진짜 뭐 이렇게 카메라까지 3대나 들고 오시고 아 좀 2대 더 있네 예수빈입니다 예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학교 다니는데 교환학생으로 학점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피디님이 성신여대가 그렇게 좋다고 오라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와 왔는데 오늘 냉정하게 한번 성신여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아 귀엽니다 자 들어가시죠 학교를 소개해줄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약간 그 키는 한 188 정도 되는 남성분이시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신여대 여기 성신여대구나 제가 여대 진짜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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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독일어 문화학과의 재학 중인 박현우라고 합니다 어 현우씨 이름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박년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01년생이고 21살입니다 01년생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듣기로는 법학과라고 들었거든요 아 법학과에요 법학과 아니에요 경제학과 금융학과 그러면은 그만 할까 제가 속해 있는 독일어 문화학과 수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 굿앤타악 슈 오케이 그럼 바로 가실까요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여기로 가나요 여기로 가나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아 우리 좀 다르게 가운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그럴까요 네 쉽게 잠깐 출전 좀 더 부를게요 수빈 네 아 다른 수빈 아 다른 수빈이에요 감사합니다 수빈 예 한 쓰지심을 좋아하시던 자기소개 슈음 디히 칼엔 쥬 레아는 이히 빈 수빈 나이스 미츠 춥스 벌써 갈려고요 춥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포스트 러브 얘기해주세요 아 그런거 우리 수업실에는 안 돼 아잉 다 같이 다 같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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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ㅜ 아 네 그러면 고기로 와 같이 불러요 이게 되게 어렵지 않나 히읍 히읍 아 봐우크 후크 멀튠 바우크 슈메츈 아 봐우크 슈메츈 아 바우크 슈메츈 그런 거죠 띠는 뭔데 핫 띠는 무스탈카러 핫 띠는 무스탈카러 맞아요 맞아요? 어머 나 뭐야? 그냥 찍었죠? 무스커크가 어깨 관절 통증 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맞지? C는 코 투 위 맞아요 저랑 지금 밀당하시는 거예요? 여기 봐요. 체스 체스 아 당쾌 당쾌 추스 즐거웠다 그럼 이렇게 우리 수업 끝나고는 이제 뭐예요? 학과 학교 활동으로 연극이 준비되어 있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지금은 그 연극을 대거 리딩을 하러 가는 공이에요. 도전이 독일어를 어떻게 하시죠? 도전이요? 지금 보시죠? 아 저거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. 후기 도전 아 멋있다. 우리는 한국말로 그룹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그룹 스토리를 할 수 있어요. 네 맞아요. 여기는 중앙고사관 5층에 있는 그룹 스토리입니다. 그런 느낌이다. 공유 오피스 느낌. 아 맞아요 맞아요. 팀플도 보통 하고 발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딱 좋은 장점이에요. 일요일에 저희가 연극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같이 주인공 배역들과 함께 이 연극 리딩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배역은 다 정해져 있어요? 네 여기부터 한번 짧게 소개해볼까요? 그래 그래 그러자. 잠깐 우리 안수빈씨 네 저는 남작부인 역을 맡았습니다. 남작부인 그리고 우리 현우씨 친남매 중 둘째인 프리드리히를 맡고 있습니다. 프리드리히 유명하지. 리리씨 저는 폰트랩 대령을 맡았고요. 폰트랩 남자인가요? 네 남자 오 남성 우리 또 예은씨 유원이에요. 자 우리 또 예원 넘버원 예원씨 저는 마리아 역을 맡았습니다. 마리아 그럼 제가 여기서 뭐 맡을 역할은? 저와 같은 남매 중에 저희 넷째인 쿠르트 역을 한번 맡아보실 예정입니다. 쿠르트 한 번 해볼까요? 전쟁의 선화 여기가 Frauwein 제 새로운 학생인 리슬 프리드리힛 루이사 무엇을 찾으세요? 아니요. 오우스 저는 이 아이들을 이름으로 이름을 알려주세요. 저는 이 아이들을 이름으로 이름을 알려주세요. 저는 여기 수산에 있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. 프리디타 다스 솔레스트 두 니힛 자겐 루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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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을까?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도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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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? 도너지 도너지 한의 악기 맞죠? 작학한데? 오, 약간 랩이 섞이네? 네 리액션이 어려워요 공대강 오케이 오케이 하루 스테이 시메 생겐 디니키 콩래 뱅킹 콩미 칼랑 대회 고마워 징겐 워프 징겐 워프 아 징겐 당가 당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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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가 그 성신여대 친구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 보신가요? 핫플레이스 엔리샵 네 여기 그럼 시그니처 메뉴 하나씩 시켜볼까 봐 짝숭나라 파스타를 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매운 거 가시고 저는 치킨 크림 파스타 매콤한 맛 요거 너무 좋죠 거르곤졸라 피자도 하나 먹을 거고 네 우리 현우 씨가 생각하는 성신여대의 장점 뭐가 있어요? 굉장히 열정이거든요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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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경쟁하기보단 약간 서로 배우네? 아까처럼 그런 거 같구나 그런 게 제일 학과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더 편하게 터넣을 수 있고 더 빨리 친해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맞아 오 나! 음식이 아주 그냥 고마워 파스타라고 차돌마라 파스타라고 네 여기 차돌 주시고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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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우리 밥도 먹었는데 재밌는 데 있어요? 이 앞에 보이는 체육관 있죠? 어 네네네 이 체육관 4층에는 저희가 월 4만 원 피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해요?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어서 여기는 구경을 못 할 거 같고 대신에 박물관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진짜? 박물관이 있어요? 나 박물관 가고 싶은데 아무나 가도 돼요? 네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무료여가지고 얼마든지 구경이 가능하세요 거기다 한번 가볼까요? 가시죠 가볼까요 아 가시죠 우와 이게 뭐야? 대학교 맞죠? 안녕하세요 학예사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알아요 해시계 아니에요? 맞습니다 네 해시계 중에서 앙부일구라고 칭하는 유물인데요 이 앙부일구의 이름 자체가 솥을 뒤집어 놓은 방구형 모양이라고 해서 앙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여름에는 태양이 높게 뜨기 때문에 그림자가 짧게 집니다 그러네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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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설마 이게 실제 조선시대에 있던 해시계는 아니죠? 맞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해시계이고요 맞다고요? 네 영광입니다 제가 말이 짧았죠 네 이쪽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천문도는 조선시대 초기에 태조이성계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 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유물 중에 마지막으로 지도 쪽에서 보면요 이건 대동여지도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대동여지도요? 또?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아는 대동여지도요? 네 맞습니다 고삼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제작한 대동여지도입니다 실제 대동여지도요? 네 실제 대동여지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요? 향연 씨 많이 와봤다면서요 대동여지도가 총 22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펼치면 지금 여기 전시장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첫째 장에서는 저기 백두산이 보이고요 끝째 장에서는 한라산이 보이는 전체적인 한반도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성신여대의 이렇게 멋진 박물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하니까 더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은 여기서 만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간식도 먹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네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보통 카페가 1층에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 루프탑에 있구나 맞아요 근데 이 5층의 높이에서 성신여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약간 그 자부심이 막 생길 것 같아 아 맞아요 너무 괜찮다 파이팅입니다 동생이 언니 나 성신여대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저는 당연히 오라고 합니다 아하하하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네 현우 씨가 나한테도 궁금한 거 있는지 네 언니는 학교를 다닐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? 나는 약간 군단을 만들었을 것 같아 신여성 군단 있잖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파워가 아 맞아요 장난이 아니고 그 스트리트 오먼 파이터 보셨어요? 아 저 봤어요 와 대한민국 여자들 진짜 춤 잘 춘다는 명언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다녔다면 나라를 지바꿀 군단을 하나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근데 나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독일어문 문화학과를 나오면 보통 진로가 어떤 걸로 많이 결정이 되나요? 아 권역과로 진출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방송사나 항공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시더라고요 아 항공이나 공항 이런 쪽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과를 갔는데 내가 막상 어떤 일자리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좀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선배나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?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그런 센터가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대학 일자리 센터? 네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꼭 취업하는 나이 3, 4학년이 아니더라도 1, 2, 3, 4학년 다 같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쉽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많이 있어요 대박 나 거기 가보고 싶어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? 가볼까요? 조금 때리고 때려 대한민국 대학생들 화이팅!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일자리 좀 찾으려는데 계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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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뭐하는 곳인가요?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오 그러면 뭐 나의 적성을 좀 이렇게 같이 찾아봐 주는 그런 곳인가요?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지 사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건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곳인데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저희가 상담실이 2층에 있는데요 올라가실까요? 가시죠 네 가시죠 현우씨 가시죠 할까요? 성신여대 안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좀 방문을 많이 하나요? 1, 2, 3, 4학년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생 분들도 오실 수가 있어요? 네 그렇습니다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? 그 다음에 취업은 어떻게 준비할지 되나?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의논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진행할 직업 심리 검사라던가 또 여러분들이 요즘 핫하게 하고 있는 MBTI 검사 성격 검사죠 직업 선호도 검사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선호도예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흥미검사거든요 흥미검사 아무래도 1학년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부터 고민이 되거든요 현우씨가 지금 1학년이죠? 맞아요 제가 1학년이에요 네네네 현우씨는 지금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있어요? 이과가 성지단 잘 맞는지 이과가 어떤 직업을 갖게 돼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흥미를 모르면 뭘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혹시 검정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나요? 흥미 검정사요? 흥미 웃어한다 이를 현우님의 그 코드는 ES이고요 E-S-A? 네 아 A-S? A-S S는 뭐냐면 사회형이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Society E와 A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? 네 E는 진치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진치형이고 참여형이에요 흥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네네네네 A는 그런 거 이제 예술형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히 맞는데요? 정확히 맞죠 서류나 문서 지향적이고 이런 거에 딱 반대적인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의 주도하에 일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일을 선호를 해요 너무 좋다 이게 그냥 보통 MBTI 같이 성격 유형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좀 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박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화이팅이에요 이야 제가 성신여대 성대도 몰랐는데 우리 현우 씨 덕분에 학교 구경을 너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고 진짜 제가 너무 덕분에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성신여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이번 편 말고도 계속해서 성신여대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수빈이었고요 현수였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여기로 가시죠 가시죠 승게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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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감사합니다.